부산 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 기자재업체 판로 개척에 나섭니다. 상의는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온라인상에서 개최되는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 가상해양전시회, 지역 내 조선 기자재기업 20개사를 모집해 함께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 참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외 진출 통로가 사실상 차단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부산시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이번 행사의 전시 분야는 조선 기자재를 비롯해 물류와 환경 보호 등이며 20개 기업들은 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바이어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